그래서 애초부터 이 하모니카는 연주용보다는 선물용이나 장식용 한 번만 연주 가능합니다. 오, 귀엽다. 저 너무 좋아요, 저거. 이야. 와, 너무 예쁜데요? 귀엽다, 귀엽다. 애들 장난감으로 해도 되겠다. 맞아요. 그리고 그거는, 저는 처음에 라이터인가 했는데. 마이크를 거쳐. 하모니카는 두 종류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. 반대로. 그래서 이렇게 하모니카는 연주도 할 수 있고. 휴대가 되게 간편합니다. 그다음에 열쇠고리. 하지만 이게 하모니카가 납니다, 소리가. USB 아닙니까? 오, 연주가 가능해요. 와. 이야. 또 있어요. 이게 보기가 정신백도입니다. 하모니카를 조율하는 테스트기입니다. 하모니카가 혹시나 이상이 있거나 하모니카를 누구한테 선물을 줄 때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. 그렇죠. 저희 조율도 되는구나. 아, 입을 안 대고. 입을 대지 않고. 아, 페달이구나, 일종의. 저도 유럽에서 하모니카를 살 때 입을 다 하기 너무 신기해서 어렵게 보겠습니다. 이야. 그러네요. 지금 아침마당 트신 분들은 저 중에 뭘 사야 되나? 홈쇼핑 느낌이다. 그러니까요. 갖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으세요. 그 중에서 제일 비싼 하모니카는 뭡니까? 아, 이게 비싸다. 지금 이게 나온 하모니카 중에서 이 하모니카. 크기가. 큰 거 저거. 대한민국에서 MT 말하는 사람이었 CP 소아 acquaint이원 립스틱 네이버 아침마스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